거제도 효자 이야기 옛날 거제도 대동마을에 고시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임규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임규는 어릴 적부터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약시 중은 물론이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까지 했어요. 임규야, 엄마 일 다녀올게. 어린 네가 집안일에 아버지까지 돌보고 있으니 고생이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마을 사람들은 어린 임규를 칭찬하면서 이름 대신 효자라고 불렀어요. 효자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보살폈지만 아버지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임규는 심요살이 3년을 작정하고 집을 떠났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3년 심요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 부료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얘야, 네가 그 힘든 심요살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효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바깥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도맡아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눕게 되었어요. 효자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없구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효자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드리며 드시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머니, 기력을 차리시려면 뭐라도 드셔야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음, 생각나는 음식이 있긴 한데... 아이고, 아니다. 괜찮다. 아들은 기뻐하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이 추운 겨울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내가 숭어가 먹고 싶구나, 보리 숭어가 먹고 싶어. 어머니, 제가 구해오겠으니 걱정 말고 계세요. 효자는 망태를 메고 숭어를 잡으러 집을 나섰어요. 900리가 넘는 거제도 둘레를 걷고 또 걸었어요.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숭어를 잡을 수는 없었죠. 그래, 배를 타고 나가봐야겠다. 효자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 바다로 나가 보았어요. 하지만 낚싯대를 내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숭어는 잡히지 않았어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숭어를 못 잡고 있구나.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백로 한 마리가 숭어를 물고 날아와서 효자 앞에 떨어뜨렸어요. 효자는 얼른 숭어를 잡아서 망태에 넣었죠. 그런데 나룻배 사공이 화를 내며 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이어보시오. 내 배에 떨어진 생선을 당신이 뭔데 망태에 넣는 거요? 당장 꺼내시오. 효자는 할 수 없이 망태에서 숭어를 꺼냈어요. 그러자 숭어는 펄떡이며 바다로 다시 들어가 버렸죠. 효자는 나룻배에 내려 바닷가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는데 드시고 싶어하는 것도 못 구하고 있는 내가 살아서 뭘 하겠나. 효자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함께 나룻배를 타고 오던 선비가 바라보고 있었죠. 선비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과 눈빛만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선비는 효자에게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효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효살이를 했던 이야기와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선비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진 않지만 논도 있고 집도 있는데 뱃사공에게 숭어를 샀으면 될 것을 그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나를 믿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게 그러면 곧 숭어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네. 선비는 효자의 집과 이름을 물어본 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효자의 집에는 누군가가 정말 숭어를 가져다 놓았어요. 효자는 그 숭어로 국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죠.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는 일어나 앉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얘야, 내가 그 숭어를 먹었더니 몸이 다 나은 것 같구나. 그 귀한 걸 어떻게 구했느냐. 네? 글쎄요, 누가 가져다 주었어요. 그제서야 효자는 숭어를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내가 고맙고 감사한 은인을 찾지도 않고 있었네. 효자는 여기저기 물어서 자기 집에 숭어를 가져다 준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효자를 집에 돌려보냈던 그 선비였어요. 그리고 그 선비는 바로 암행어사였죠. 효자는 암행어사를 찾아갔어요. 나리,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효자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어요. 너의 효행을 널리 알려야겠구나. 암행어사는 임규의 효행을 널리 알리고 기르기 위해 비석을 세워주었어요. 명당 찾고 만석군된 총각 옛날 한양 땅에서 글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세 명의 선비가 있었어요. 김씨, 이씨, 백씨라는 성을 가진 선비들이었죠. 셋은 열심히 글만 읽었지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이 선비가 다른 선비들을 불렀어요.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글만 읽고 있어봐야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지 않은가? 다른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무슨 공부를 할까요? 웬만한 글은 다 읽지 않았습니까? 선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잠시 후 김 선비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풍수지리를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마치고 나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구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백선비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셋은 궤나리 보쯤을 짊어지고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화암사로 갔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각자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비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10년이란 세월 동안 풍수지리를 공부했어요. 드디어 10년 공부를 마치고 절을 나와 삼천리 금수강산을 구경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산천을 보니 산천이 명경같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정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셋은 여기저기 둘러보며 걷다가 전라도 금산이란 곳으로 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은 점점 어두워 갔어요. 선비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쉴 곳을 찾아보았지만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찾을 수 없었죠. 곧 어두워질 텐데... 그러지 말고 저기 산뽕우리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선비들은 수풀을 헤치고 산뽕우리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불빛이 보이는 집이 있었어요. 선비들은 그 불빛을 따라가 보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은 대문도 없이 거정만 하나 걸쳐져 있었어요. 새 선비가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에서 더벅머리 총각이 불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시 후 총각이 밖으로 나왔어요. 길가는 낙은 애들인데 하룻밤 신세질 수 있을까요? 총각은 선비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지프로 만든 자리를 깔아주었죠. 손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드릴 게 없네요. 사실 오늘 아침에 노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공을 들이고 계셨군요. 예, 그나저나 선비님들께서 시장하실 텐데 마땅히 드릴 게 없네요. 사자밥 떠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선비들은 시장하던 터라 가릴 게 없었어요. 새 선비는 사자밥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죠. 밥을 다 먹고 나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십 년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묘자리라도 봐주고 가야죠. 선비들은 총각을 불러 묘자리를 보아놨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총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묘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냥 저 윗자리에 눕혀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십 년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밥까지 얻어 먹었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선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장예진을 준비를 했어요. 상주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거적에 모시고 등에 짊어졌죠. 그리고 삼십리 길을 걸어 명당 자리를 찾았어요. 여기가 명당이요. 선비들이 매장을 하려고 보니 관도 없이 거적 그대로 매장을 하기가 안타까웠어요. 선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상주에게 주었어요. 이 돈으로 명주 한필 사가지고 오세요. 수의라도 입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랫마을에 가면 만석지기 박부자가 살고 있으니 거기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는 선비에게 돈을 받아서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니 너무 어두워서 박부자의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웬 여인이 나오더니 상주를 붙잡았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으로 같이 좀 가주세요. 상주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한시가 바쁜 사람입니다. 상주가 손을 뿌리치자 여자는 상주를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상주는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따라가 보았죠. 여자가 가는 집을 따라가 보니 그 집은 바로 만석지기 박부자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집 며느리였죠.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정부터 들어주십시오. 상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와 명주를 구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하인에게 짊어지게 한 후 산으로 올라갔죠. 그 모습을 보고 선비들은 자기들의 공부가 헛되지 않은 것에 기뻐했어요. 묘자리를 제대로 쓰기도 전에 복을 받는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상주와 선비들은 며느리가 준비해온 물건들로 장례를 잘 치르고 며느리의 집으로 함께 내려갔어요. 며느리는 진수 성찬을 차려와 선비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서 이 집 재산이며 땅을 정리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어서 매일같이 마을 앞에서 도와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까지 도와주실 분을 찾지 못하면 저도 그만 살기를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지요. 이것도 인연이니 여기서 저와 함께 계셨으면 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했어요. 그리고 선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로 돈과 함께 옷 한 벌씩 주었어요. 우리가 십년 공부한 것으로 이렇게 적선을 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돈은 됐고 옷은 갈아입어야 할 것이니 옷만 받겠습니다. 선비들은 명당을 제대로 쓰기도 전에 발복한 것을 보고 또 다른 명당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총각 상주와 며느리는 부부가 되어 만석살림을 누리고 잘 살았어요. 담비 내려주고 벌받은 용왕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상선함이란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에는 그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스님이 계셨죠. 젊은 도령들은 스님께 그를 배우려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젊은 총각이 절간으로 들어오더니 스님께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총각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왔느냐? 저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으니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은 총각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글공부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에는 글공부를 하러 모여든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죠. 총각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정도로 수제였어요. 그런데 총각이 그를 배우러 온 정월부터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찾아와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스님, 큰일 났어요. 농사철이 됐는데 비가 안 오네요. 곡식은 다 타서 말라 죽겠어요. 하늘님이 우리 백성을 다 죽이나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마을 사람들의 걱정에 스님도 안타까워했죠. 스님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부방에서 듣고 있던 총각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나자 스님을 찾아왔어요. 스님, 비가 꼭 와야 합니까? 비가 와야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지 않겠느냐. 총각은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하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있어요. 백성들이 곡식을 함부로 해서 벌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곡식을 아끼지 않고 내버리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곡식을 아끼지 않는 백성은 열의 한둘인데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한단 말이냐. 만약 하늘님이 그래서 벌을 주신다면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구나. 총각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는 궤나리 보참을 챙겼어요. 스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자기 집이 어디인지 말도 하지 않던 총각이 갑자기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자 스님은 깜짝 놀라서 총각을 보았어요. 스님, 저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를 내렸다가는 하늘님께 벌을 받게 되지요.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비를 내리는 재주가 있다면 당장 내려주거라. 벌은 아들 대신 아버지가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 대신 자식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 제자 대신 스승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각은 자기 대신 스님이 벌을 받겠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그때마다 스님은 정말 자기가 벌을 받겠다며 비를 내려달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을 믿고 비를 내려보겠습니다. 총각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일 오정에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니 기다리고 계십시오. 저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총각이 집으로 떠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에는 먹구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죠.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바람소리는 쏘아 하고 들려왔어요. 시간은 점점 지나 정우가 다 되어 갔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어요. 비가 정말 오는구나. 비가 와. 그래, 걱정 말거라.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벌은 내가 받을 테니 걱정 말거라. 스님은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뻐했어요. 비는 두 시간 정도 정신없이 퍼부어댔어요. 그러더니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하늘이 환하게 기이면서 번쩍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철갑을 두르고 창검을 든 장군이 스님 앞에 나타났죠. 하늘님의 명을 거역하고 비를 내린 자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소. 당장 그 자를 내놓으시오. 여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자는 남의 용왕의 아들이오. 여기에 그자가 글공부를 하러 왔다고 들었으니 당장 나오게 하시오.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을 내놓았어요. 나를 죽이시오. 내가 시킨 것이니 그 벌은 내가 받아야 하오. 내일 오전까지 남의 용왕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와 벌을 받아야 하니 그때까지 꼭 올려보내시오. 장군은 할 수 없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장군이 하늘로 올라가자 총각이 스님 앞에 나타났어요. 스님이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려는 모습을 보고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하늘로 올라가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정에 이 상선한 마당에서 저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제가 만약 죽게 되면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고 마당에는 빗방울이 세 방울 떨어질 것입니다. 총각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앉아 남의 용왕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어요. 오정이 가까워 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선한 마당에는 빗방울 세 방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벌을 받은 남의 용왕의 아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남의 용왕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원님 대신 나랏일한 사위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은 마을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아내와 귀엽고 지혜로운 아들이 하나 있었죠. 어느 날 아내가 물을 기러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새로 부임한 원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아니, 원님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 아내는 물동이를 이고 있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님의 호통에 그저 눈만 깜빡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님은 그런 아내를 보더니 예쁜 얼굴에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 인사를 할 수가 없겠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원님은 마을을 돌아보면서도 길에서 만났던 여자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날 원님은 참지 못하고 이 방을 불러서 물었어요. 저기, 어제 그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아낙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예, 알고 말고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지요. 그래, 그럼 가서 그자의 남편을 불러드려라. 예? 이 방은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뭘 하고 있느냐? 그자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님의 호통에 이 방은 할 수 없이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원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원님에게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흠, 그래. 내가 널 불렀으니 네가 왔겠지. 흠, 네가 아내를 참 잘 얻었구나. 아주미니야, 네 아내를 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리는 못하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네 아내를 보내지 않는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겠느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좋다. 그럼 수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해오거라. 네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꼭 지키거라.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가보거라. 남편은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원님께서는 왜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일을 어쩌면 좋으냐. 수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해오라고 하지 뭐냐.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걱정 말라는 듯이 방끗 웃어보였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원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원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네 애비는 송아지는 안 가지고 오고, 왜 네가 왔느냐. 예, 저희 아버지는 수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하러 가다가 그만 아이를 낳느라 가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기막혀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이놈이 나를 놀리느냐. 남자가 아이를 어찌 낳는단 말이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수소가 송아지를 어떻게 낳습니까? 원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며 얼굴이 벌겋게 됐어요. 남자의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가라며 손짓만 해댔죠. 아들이 돌아가고 나자 원님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또 여자의 남편을 불러들였어요. 흠, 네 철을 우리 집에 못 보내겠다고 했으니 당장 가서 산딸기를 구해오거라. 남자는 또다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문 앞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볼게요.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왜 또 네가 왔느냐. 네 아비는 지금까지 안 오고 뭘 하고 있는 것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원님,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뱀에게 물려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놀리느냐. 이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원님을 바라보았어요. 원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의 아들이 가고 나자 원님은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잃을 수가 없었죠. 저런 어린 녀석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순 없지. 원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침이 되자 또다시 남자를 불러드렸어요. 네 아들놈이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더구나. 내가 곧 바다 건너 한양 땅으로 부임을 받을 것 같으니 네 아들을 나에게 보내거라. 그럼 내가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남자는 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원님은 한양으로 가게 됐어요. 원님의 가족들은 먼저 한양으로 떠났고 남자의 아들도 원님을 따라 한양으로 가는 배를 탔죠. 원님은 남자의 아들을 볼 때마다 망신당한 일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었어요. 저놈을 이 배에서 확 밀어버려야 할 텐데. 원님은 시시때때로 남자의 아들을 배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값나가는 물건들을 지키겠다며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어느덧 배는 한양에 도착을 해서 내리게 됐어요. 저 녀석을 계속 데리고 다녔다간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은데. 원님은 남자의 아들을 어떻게 혼내 줘야 할지 고민고민하며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남자의 아들을 옆으로 오게 했죠. 내가 한양 집에 가기 전에 중요한 볼 일이 있으니 네가 먼저 내 집에 가 있거라. 식구들이 너를 모를 테니 내가 네 등에 글을 써주겠다. 원님은 아들의 등에다가 이놈을 두들겨 패거라 라고 글을 썼어요. 이제 다 됐으니 먼저 가 있거라. 남자의 아들은 원님이 등에다 뭐라고 써놓았는지 궁금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탁발을 하고 있는 스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스님께 시주했어요. 스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등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 등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주십시오. 음, 너를 두들겨 패 라고 써놓았구나. 스님, 그럼 그 글자는 지우고 다른 글을 좀 써주십시오. 스님은 자기에게 시주까지 한 총각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뭐라고 썼으면 좋겠느냐.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딸과 홀례를 시키거라. 이렇게 써주십시오. 스님은 총각의 말대로 글을 써주었어요. 총각은 서둘러 원님의 집으로 갔어요. 원님에게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계십니까? 저는 원님께서 서둘러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총각은 원님의 부인과 딸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며 등을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와 홀례를 시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님의 아내는 하인들에게 홀례 준비를 시키고 총각은 원님의 딸과 홀례를 했어요. 첫날 밤도 지나고 며칠이 지나자 원님이 집으로 돌아왔죠. 원님은 사위가 돼 있는 총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우리 사위 등에다가 묻지도 말고 홀례를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원님은 할 수 없이 총각을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사위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던 원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나랏일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지혜롭고 똑똑한 사위가 원님 대신 나랏일을 돌보며 살게 되었대요. 사랑바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성씨가 박가라는 것 말고는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죠. 아이는 이 집 저 집에서 젖을 먹여 키웠지만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어요. 저 어린 것이 자기 밥값은 하네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굶지는 않겠네.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는 남의 집 소에게 풀을 먹이기도 하고 농사일이며 부엌일까지 도맡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를 칭찬하며 예뻐했죠.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아이는 장가 갈 나이가 된 어른이 됐어요. 우리가 박총각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누가 중신 좀 해봐요. 그러게요. 박총각하고 혼인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고 저렇게 착하니 마누라 속 썩일 일도 없고 내가 한번 나서 봐야겠네요. 마을 사람들 덕분에 박총각은 예쁜 색시와 혼인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박총각 대신 박서방이라고 불렀죠. 박서방과 세색시는 산 밑에 흙으로 지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다 보니 귀여운 딸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윗마을에 사는 송부자가 박서방을 찾아왔어요. 어르신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일을 아주 잘한다고 하던데 우리 땅에서 일을 좀 하게나 많이 했으면 좋겠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박서방의 말에 송부자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송부자는 박서방의 예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송부자는 어떻게 하면 박서방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서방을 불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제주도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았는데 자네가 가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만약 자네가 가서 일을 한다면 내가 넉넉하게 생각해 주겠네. 돈을 많이 주겠단 말에 박서방은 제주도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아내에게 송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보,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아요. 제주도까지 가려면 배도 타야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오? 한 번 다녀오기만 하면 사는 게 훨씬 편해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남편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게 됐어요. 여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년 농사철 전에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딸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남편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아내는 멀리서라도 남편이 떠나는 모습이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가야, 아빠가 보이지 않는구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매일같이 송부자가 찾아왔어요. 밥은 먹었는가? 예. 양식은 아직 있나? 예. 박서방의 아내는 날마다 찾아오는 송부자가 편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송부자가 또 박서방의 아내를 찾아왔죠.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음, 제주도에서 온 소식을 알고 있나? 무슨 소식이요? 남편이 잘 도착했다고 합니까? 애를 어쩌면 좋은가? 제주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왔네.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박서방의 아내는 송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눈물만 흘렸죠. 송부자는 울고 있는 박서방의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자네,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그러자 박서방의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서운 얼굴로 송부자를 보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나보고 당신 집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박서방의 아내는 밖으로 나가더니 남편이 떠나는 날 올라갔던 산 꼭대기 그 바위로 올라갔어요. 아내는 남편을 잊지 못해 바위에 앉아서 남편이 떠난 곳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내도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박서방의 아내가 죽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아내가 매일같이 올라가던 산을 사랑산이라고 불렀고 그 바위를 사랑바위라고 불렀대요. 영혼을 사는 상인데 옛날 어느 마을에 멋진 외국 상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검은 머리카락에 금으로 만든 핀을 꽂고 있었죠. 두 사람은 여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방 안에 앉아서 금화를 잔뜩 꺼내놓고 돈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아휴 세상에 저게 다 돈이란 말이야? 뭘 팔길래 저렇게 돈이 많을까? 여관 주인은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은 그들이 뭘 파는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상인들에게 말을 걸었죠. 저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순 없나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 상인들은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뱅이들에게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상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단 말은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여관으로 몰려들었죠. 상인들은 어디 계신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던데 정말 있죠?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에 즐거워하며 이들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으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했어요. 아이고 여보시오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관 주인이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상인들은 악마를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영혼은 늙은이 젊은이 처녀총각에 따라 값이 달랐어요. 이렇게 상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있단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마음 착한 백작의 딸이 집사를 불러들였어요. 나쁜 상인들이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있단 것이 사실입니까? 예, 신께서 주신 소중한 영혼을 훔치러 왔다고 합니다. 백작의 딸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많은 도움을 주는 아가씨였어요. 우리 집에 금화가 얼마나 있죠? 10만 개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집을 뺀 나머지 보석과 다른 재산들을 모두 금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금화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세요. 백작 딸의 말에 집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아가씨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모두 정리해서 나눠주세요. 집사는 백작 딸의 말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영혼을 살 수 없어진 상인들은 무척 곤란해졌죠. 상인들은 백작 딸의 남은 돈을 훔치기 위해 백작의 저택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작 딸을 묶어놓고는 금고안의 돈들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백작 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영혼을 팔기 위해 상인을 찾아갔어요. 백작 딸은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이제 곧 다른 나라에서 많은 곡식이 들어올 텐데, 어떡하지? 백작 딸은 오랜 고민 끝에 상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온 이유는 내 영혼을 팔기 위해서예요. 정말입니까? 당신 같은 맑은 영혼은 당장 사겠습니다. 내 영혼은 값이 아주 비싸요. 금화 20만 개를 주세요. 아, 물론이지요. 어느 보석보다 맑고 아름다운 영혼인데,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있어요. 상인들은 계약서를 써서 넘겨주고 약속대로 돈도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백작 딸은 집사를 불러들였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당분간 혼자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도 들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방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백작 딸을 이상하게 여긴 집사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백작의 딸은 이미 영혼이 없는 차가운 몸이 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하느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영혼을 팔려고 했던 백작 딸을 악마와 거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백작 딸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나라에서 식량들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굶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작의 딸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떠났어요. 그래요. 우리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백작의 딸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러 다녔던 두 상인들은 백작의 딸의 맑은 영혼을 악마에게 가지고 가지 못한 죄로 땅속 감옥에 갇히게 되었대요. 새 아들과 개구리 옛날 어느 마을에 넓은 옥수수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해마다 많은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옥수수를 걷어들일 것 같은데 농부는 즐거워하며 옥수수밭을 거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수를 앞둔 옥수수밭에 도둑이 들어서 옥수수를 훔쳐갔어요. 화가 난 농부는 새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중에서 누구라도 옥수수 도둑을 잡는 자에게는 내 재산을 모두 주겠다. 그러자 농부의 새 아들 중 첫째 아들이 먼저 나섰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도둑을 잡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총을 메고 음식을 한가득 광주리에 담아서 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첫째 아들은 아주 게으름뱅이였거든요. 이제 막 대문을 나왔는데 벌써 귀찮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휴, 졸려. 옥수수밭이 이렇게 멀었었나? 여기서 잠깐만 자고 가도 되겠지? 큰아들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옥수수밭에 데려다 주시면 제가 도둑 잡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개구리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야, 졸려 죽겠는데. 이 징그러운 개구리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야?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개구리를 냇물에 던져버렸죠. 에이, 저 개구리 녀석 때문에 잠이 다 깼네. 첫째 아들은 느릿느릿 걸어서 옥수수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광줄이 가득 담아온 음식을 모두 먹고는 다시 잠을 잤죠.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도둑들이 나타나서 많은 옥수수를 훔쳐가고 말았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너는 밭에 가서 잠만 자고 왔단 말이냐? 이번엔 누가 가서 도둑을 잡겠느냐?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둑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콩 한 자루와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밭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시내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뜨려고 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왔어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를 옥수수밭에 데려가 주시면 도둑을 잡도록 도와줄게요. 둘째 아들은 개구리를 보며 콧방귀를 끼었어요. 네가 무슨 수로 도둑을 잡는단 말이냐? 둘째 아들은 아주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혼자 밭으로 가서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도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와서 춤을 추며 날개짓을 했죠. 둘째 아들은 새들의 날개짓이 도둑의 소리인 줄 알고 총을 쏘았어요. 놀란 새들은 날아가버리고 깃털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뭐야, 도둑이 아니었네? 아휴, 이 깃털이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날이 새도록 도둑이 나타나지 않자 둘째 아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셋째 아들이 도둑을 잡겠다고 나섰어요. 야, 우리도 잡지 못한 도둑을 네가 어떻게 잡는단 거냐? 형들은 셋째를 무시했지만 셋째 아들은 빵 하나만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셋째 아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는 길에 시내가에 앉아서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왔어요. 개구리야, 빵을 좀 나눠줄까? 셋째 아들은 개구리에게 빵을 나눠주었어요. 빵을 맛있게 먹은 개구리는 이번에도 옥수수밭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셋째 아들은 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옥수수밭으로 함께 가기로 했죠. 잠깐만요, 여기 시냇물에 소원을 빌고 가세요. 이 시냇물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시냇물이에요. 셋째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세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제 소원은 옥수수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셋째 아들은 소원을 빌고 개구리와 함께 옥수수밭으로 갔죠. 얼마 후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밭에 날아와 앉았어요. 셋째는 총을 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총을 쏘면 안 돼요. 개구리가 급하게 말리자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아름다운 새는 셋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날았어요. 저는 마법에 걸려 새가 된 처녀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먹었어요. 바로 그때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새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어요. 저 아가씨가 당신의 아내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말하자 아가씨는 셋째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셋째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의 집 옆에 아주 좋은 집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당신 집이에요. 셋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형들은 모두 후회를 했죠. 내가 먼저 저 개구리를 봤는데 희냇물에 던지지 말걸. 나도 개구리를 봤다고 무시하지 말고 데리고 갈 걸 그랬어. 아버지는 약속대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셋째 아들은 소원대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음 착한 상인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상인이 있었어요. 상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항상 밝은 얼굴로 맞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정말 고마워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네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오십시오. 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온 마을 뿐 아니라 온 나라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인을 칭찬했죠. 어느새 너그러운 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백성들은 내가 선물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그 상인만 칭찬하고 있구나. 이런 괘씸한 일이 있느냐. 임금은 상인을 질투했어요. 화가 난 임금은 신하를 불렀어요. 너는 당장 그 상인에게 가거라. 가서 상인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뿐인 천리마를 달라고 해보거라. 신하는 임금의 분부대로 상인을 찾아갔어요. 상인은 신하를 기쁘게 맞이했지요. 신하가 상인의 집을 둘러보니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서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천리마 한 마리뿐이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큰일이네. 그래 저 천리마라도 잡아서 고기라도 드려야겠어. 상인이 말을 잡아 대접하자 신하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임금님께서 보낸 신하입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천리마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상인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은 상인이 우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임금님이 당신의 말을 달라고 해서 슬퍼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천리마를 잡았습니다. 손님들께서 드신 것이 바로 그 천리마입니다. 상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슬퍼하며 울었어요. 신하들은 마음 착한 상인의 행동을 임금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죠. 임금은 상인의 넓고 착한 마음을 알고 나자 더욱더 질투했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상인에 대한 칭찬에 질투하는 마음은 더해갔어요. 임금은 끝내 그 상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임금은 비밀리에 검객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무슨 일이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그 상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상인의 목을 베어오거라. 검객은 임금의 명령을 듣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인을 찾아 나섰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상인을 찾던 검객은 쉴 곳을 찾아서 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피곤해 보이십니다. 여관 주인은 검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기분이 좋아진 검객은 여관 주인에게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상인을 찾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검객을 바라보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상인의 목을 벨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관 주인은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오더니 검객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칼은 무엇입니까? 왜 칼을 주십니까? 예, 제가 그 상인입니다. 제 목을 베어서 임금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검객은 아무리 임금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차마 상인의 목을 벨 수가 없었어요. 검객은 상인에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임금께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임금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순 있지만 내 목을 내어놓을 순 없을 것 같구나.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질투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구나. 임금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마음 착한 상인을 찾아서 큰 상을 내려주었어요. 늑대 꼬리가 짧아진 이유 옛날 어느 숲 속에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늑대가 살고 있었어요. 늑대는 사냥이 서툴뿐 아니라 멍청하고 미련했지요.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었네. 배가 고프니까 눈물도 나려고 하고 잠도 오지 않아. 울다 지친 늑대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꿈을 꾸었죠. 꿈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어서 먹어야지. 맛있겠는걸. 늑대가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벌린 순간 꿈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 꿈을 꾸고 나니까 배가 더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늘은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좋은 꿈도 꿨으니까 분명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빨리 사냥을 나가야겠어. 늑대는 혼잣말을 하면서 두리번거리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염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어디서 들리는 거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산 중턱에서 아기 염소와 어미 염소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 늑대는 염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너희 두 마리를 한꺼번에 먹어야겠어. 어미 염소는 덜덜 떨면서 늑대에게 부탁을 했어요. 늑대님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줄게. 염소들은 십자가 앞으로 가더니 정호를 긋고 음메 음메 거리며 기도했어요. 멀리서 이 소리를 들은 양치기는 염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양치기는 사냥개를 염소에게 보냈어요. 사납고 용감한 사냥개는 늑대를 보자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늑대는 달아나버렸어요. 맛있는 먹이를 놓치고 말았네. 기도할 시간을 주지 말 걸 그랬어. 늑대는 후회하며 숲속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며 돼지 가족들이 줄지어 소풍을 나왔어요. 히히히히히 정말 잘됐는걸. 돼지들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거든.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어야겠어. 그러자 엄마 돼지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늑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 늑대님. 배고픈 늑대님이 우리를 잡아먹고 배고프지 않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기 돼지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늑대는 염소에게 바보처럼 당했던 생각이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세례만 받을 거지? 도망을 친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건 아니지? 아우, 그럼요. 그냥 시내가에 가서 세례만 주면 돼요. 늑대는 돼지 가족들과 함께 시내가에 갔어요. 엄마 돼지는 시냇물 속 진검다리에 나무 판자를 놨어요. 그리고 늑대에게 한쪽에 서 있어달라고 부탁했죠. 엄마 돼지는 세례 준비를 하는 척하더니 반대편 나무 판자 위로 뛰어올라 너를 뛰듯 힘차게 내려 밟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늑대는 튕겨올라 시냇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들은 이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쳤어요. 이번에도 또 당하고 말았네? 정말 나는 멍텅구리 늑대인가 봐. 늑대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이번엔 토실토실 살이 찐 암탉 한 마리와 마주쳤죠. 이봐, 암탉 아줌마.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 널 잡아먹어야겠어. 예? 힘이 센 늑대님을 제가 이길 수 없겠죠. 그럼 죽기 전에 소리 높여 한 번만 울도록 해주세요. 암탉의 부탁에 늑대는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염소와 돼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잡아먹지 못했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제 몸이 지금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잡아먹으세요. 늑대가 암탉을 살펴보니 정말 몸이 더러워 보였어요. 깨끗한 닭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죠. 좋아, 그럼 빨리 목욕을 해. 암탉은 시내가에서 날개도 닦고 부리로 몸에 물을 끼얹기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더니 온 힘을 다해 재빨리 반대편으로 헤엄을 쳤어요. 뭐야, 이번에도 놓치고 말았잖아. 난 정말 바보야. 굶어 죽어도 싸. 늑대는 자신을 탓하며 슬픔에 잠겨 멍하니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목장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던 늑대는 풀을 뜯고 있는 젊은 말 한 마리를 발견했죠.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늑대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말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하루 종일 굶었어. 지금부터 너를 잡아먹을 거야. 늑대님께서 나를 잡아먹는 건 상관없지만 큰 벌을 받게 될 텐데요. 여기 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거짓말 말라고. 말은 늑대에게 다가서며 아빠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라고요. 여기 써 있죠? 나를 잡아먹으면 벌을 받는다고. 늑대는 자세히 보려고 아빨 가까이 더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말은 늑대의 얼굴을 힘껏 차버렸어요. 늑대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늑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말은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늑대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굶어 죽기를 작정했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염소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봐 염소 할머니 내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거든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예 좋아요. 어차피 살만큼 살았으니 어서 잡아먹으세요. 보아하니 늑대님께서는 지친 것 같으니 제가 그냥 늑대님의 입속으로 뛰어들어갈게요. 그냥 입만 벌리고 서 계시지요. 늑대는 신이 나서 서 있기 좋은 자리를 찾아보았어요. 염소는 늑대에게 언덕 끝에 서 있으라고 말하며 멀리서 뛰어오겠다고 했죠. 늑대는 염소가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언덕 끝에 서 있었어요. 염소는 늑대를 향해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늑대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죠. 늑대는 달려오는 염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언덕 끝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기절해 있던 늑대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늑대는 울먹이며 한탄했어요. 바보 멍청이, 나 같은 바보는 벌을 받아야 해. 그 많던 먹잇감을 모두 놓치고 말았어. 벌로 누가 내 꼬리를 잘라준다면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그때 어디선가 늑대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늑대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사냥꾼은 곧바로 도끼를 들어 늑대의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늑대는 너무 아파서 통곡을 하며 도망을 쳤어요. 그래도 꼬리를 잘라달라는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네. 이때부터 길었던 늑대의 꼬리는 짧아지게 되었대요. 은혜 갚은 동물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말고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요. 아내는 옷감을 짜기도 하고 집 앞에 있는 연못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했죠. 여보,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연못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쟁기로 밭을 갈고 올게요. 부부는 둘 다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아내는 연못에 나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잡히면 그물을 살펴보며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놓아주었어요. 한참 동안 고기를 잡던 아내는 그물을 살펴보다가 작고 반짝이는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거북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렴? 아내는 거북이를 물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그물을 쳤어요. 이번에도 그물을 살피며 작은 물고기들을 물속에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반짝이는 거북이가 또 그물에 걸린 거예요. 거북아, 또 잘못 왔구나. 이번엔 집으로 잘 돌아가야 해. 아내가 다시 거북이를 놓아주려고 할 그때였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살려줬으니 선물을 주고 싶어요. 나를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거북이가 말을 하자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없어서 외롭고 쓸쓸했던 아내는 거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반짝이는 거북이를 본 남편은 기뻐했어요. 부부는 거북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고 반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반짝이에게는 신비한 재주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얼마 안 가서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테니 준비를 하셔야 해요. 튼튼한 땜목을 만들고 식량을 준비해야 해요. 부부는 반짝이의 말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준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7일째가 지났어요. 농과 밭은 물론이고 부부의 집도 물에 잠기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들까지도 물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반짝아,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 우리 땜목이 괜찮을지 걱정이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물속에 내려가서 나무에 묶어놓은 밧줄을 지키고 있을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줄을 당기세요. 그럼 제가 바로 올라올게요. 반짝이는 물속으로 들어가 땜목을 지키고 부부는 땜목 위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보, 호랑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지 말고 반짝이에게 물어봐요. 부부는 줄을 당겨서 반짝이를 불렀어요. 예, 반짝아, 호랑이를 구해줘도 되겠니? 네, 그렇게 하세요. 땜목 위로 올라온 호랑이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준 다음 날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물속에서 호적거렸어요. 부부는 이번에도 줄을 당겨 반짝이에게 물어보았죠. 저 뱀은 독사인데 구해줘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독을 품지 않을 거예요. 독사를 구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보, 사람은 구해야죠. 부부는 사람을 구해 땜목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줄을 당겨 반짝이를 불렀죠. 네, 잘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해야죠. 그리고 이제 걱정 마세요. 이틀 후면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이틀이 지나자 반짝이의 말처럼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자 물은 모두 빠져서 농과 밭뿐 아니라 부부의 집도 물 밖으로 보이게 되었죠. 부부가 구해준 호랑이, 독사,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부는 예전처럼 반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나라의 공주님이 이웃나라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주는 경치가 좋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공주는 궁궐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보석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밤에 도둑이 들어 보석 상자를 훔쳐간 것 같구나. 당장 찾아오거라. 공주는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실 지난 밤에 호랑이 한 마리가 숨어들어 공주의 보석 상자를 훔쳐 부부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보석 상자를 훔친 호랑이는 부부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어요. 부부는 보석 상자를 보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공주의 신하들이 보석 상자를 찾으러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석 상자를 찾아주면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여 놓았죠. 상금을 탐냈던 이웃마을 영감이 공주의 신하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 보석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아랫마을 사는 부부가 훔쳐갔습니다. 부부는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부부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은 독사는 궁궐로 숨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공주의 눈에 독을 품어내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임금은 하나뿐인 공주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용하단 의원은 모두 불러들여 약을 써봤지만 차도는 없었어요. 임금은 나라에 포고문을 내렸어요. 공주의 눈을 고치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것에 반을 주겠다.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나서서 공주를 진찰하고 치료했지만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독사는 숲속에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물고 옥에 갇힌 부부를 찾아왔어요. 이 약초를 으깨서 공주의 눈에 붙여놓으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애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임금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저희 부부가 공주의 눈을 고쳐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공주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아니냐. 만약 공주를 고치지 못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주님의 눈을 고친다면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주셔야 합니다. 부부는 임금과 약속을 하고 독사가 건넨 약초를 으깨어 공주의 눈에 붙였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공주가 눈을 비비며 일어섰어요. 어? 보여요. 앞이 보여요. 정말 앞이 보여요. 착한 부부는 약속대로 임금님의 재산의 반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거북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대요. 암행어사가 살린 도령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임금은 암행어사를 시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했죠. 암행어사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곡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 어느새 날은 저물고 어두워졌죠. 하룻밤 쉬어가야 할 텐데 어느 집으로 가야 할까? 어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낙은해입니다. 잠시 후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그 뒤에 열 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도령이 의젓하게 서 있었어요.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령은 어사를 방으로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사에게 저녁상을 올리게 하고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령이 이 큰 집의 주인이십니까? 예, 부모님과 형님은 돌아가시고 형수님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도령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른스럽고 예의가 발랐어요. 한참을 어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일어나십니까? 예, 글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어사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사가 문 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아주 밝았어요. 어디 집 구경이나 해볼까? 어사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뒷곁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담 옆에 있던 대나무가 흔들리더니 웬 남자가 담을 넘는 게 아니겠어요? 어사는 숨어서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남자 눈 주변을 살피더니 도령의 형수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사는 놀라서 쫓아가 보았죠. 형수와 그 남자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던지 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사는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보았어요. 아이고 저 도령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저놈을 빨리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들어보세요. 형수는 도령이 먹을 밥과 물에 약을 타서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사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아침상을 차려놓은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부엌에는 밥상 세 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어느 것이 누구의 밥상인지 알 수가 없었죠. 내가 너무 시장에서 먼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 조반상이 어떤 것입니까? 예, 고기와 생선이 모두 있는 것이 나리의 밥상입니다. 아니, 왜 나만 고기와 생선을 다 줍니까? 예, 저희 도련님은 고기를 안 드시고 마님께서는 생선을 안 드십니다. 어사는 한눈에 어떤 것이 도령의 밥상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인들의 눈을 피해 형수와 도령의 밥과 물을 바꿔 놓았어요. 각 방에 조반상이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났어요. 어사와 도령은 형수의 방으로 달려가 보았죠. 형수는 방 안을 기어다니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당장 의원을 불러라, 의원을 불러! 도령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어사가 도령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형수님께서 남편을 따라가려고 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도령은 눈물을 흘렸어요. 형수님께서 제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사는 도령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기가 암행어사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형수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마을 입구에 열려문을 세워주겠다고 했죠. 예, 제가 정성껏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어사는 어린 도령이 상처받지 않도록 형수와 남자의 이야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마을 입구에 열려문도 세워주었어요. 하지만 어사는 비밀리에 형수와 만났던 남자를 찾아내서 형수의 친정으로 끌고 갔죠. 형수의 친정에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네가 한 일을 여기서 당장 사실대로 말하거라. 남자는 벌벌 떨며 형수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형수의 오빠는 마을 입구에 있는 동생의 열려문을 불태워버렸어요. 도둑 잡은 가짜무당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남의 집 논반 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도 남의 집 부엌 일이며 허드렛 일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죠. 여보, 굶지만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요. 날마다 일을 해도 그날이 그날이니. 어이구... 남편과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부기며 장구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잔치를 하나요? 그러게요.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얼마 후 마을에 내려갔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기 아랫집에서 굿을 하나 봐요. 그래요? 그럼 우리 구경 가볼까요? 혹시 알아요? 떡이라도 나눠줄지요. 남편과 아내는 굿 구경을 하러 가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부부도 한쪽 구석에 서서 굿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상에 온갖 과일이며 고기와 떡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부부는 굿을 구경하기보다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죠. 아침부터 시작된 굿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집주인은 떡을 조금씩 나눠서 굿 구경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부부도 떡을 받아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떡을 나눠 먹던 아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무당노릇을 하면 굶지는 않겠어요. 아까 그 상에 차려진 음식들 봤죠? 그걸 다 나눠주잖아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도 무당노릇 한번 해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무당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거 뭐 있어요? 내가 해볼 테니 내일 나가서 방울이나 하나 구해오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내는 방울을 구하러 이 집 저 집을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무당이 쓰는 방울을 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방울을 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방울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뭐라도 들고 있어야 무당 같을 텐데. 아내는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다가 여름에 쓰던 다 찢어진 부채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보, 이 부채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내가 떡이라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쥐어준 부채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한참을 걷다가 아주 커다랗고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발견했죠. 가짜무당은 기와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하인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들어오시오. 하인이 못마땅한 얼굴을 지어 보이자 가짜무당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주인 내외가 마루에 앉아있었죠. 가짜무당은 찢어진 부채를 펼치며 혼자 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재산은 많으나 지킬 사람이 없구나. 그러자 주인마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짜무당 앞으로 다가왔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아하니 용하신 분 같은데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몇 년째 아이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은 많으나 지킬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짜무당은 주인 내외에게 떡을 한시로 찌고 굿을 하라고 했어요. 주인 마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굿을 하겠다며 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상에 과일, 떡, 고기 할 것 없이 산의 진미가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가짜무당은 굿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그냥 마당에 서서 부채를 들고 펄쩍펄쩍 뛰며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집 뒷산에 있는 밤나무가 보였죠. 숨도 차고 힘도 들었던 가짜무당은 멈춰섰어요. 밤나무, 밤나무! 하며 중얼거렸죠. 가짜무당이 중얼거리자 주인 내외는 벌떡 일어나서 손을 비비며 무당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밤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인 내외는 자기들이 뒷산 밤나무를 베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 같다며 용한 무당이라고 치켜세웠어요. 굿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굿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무당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굿 구경을 하는 동안 도둑이 들었어요. 쌀 두 가마니가 없어졌어요. 가짜무당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떡 한 시로 쪄 놓고 굿을 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이 되자 가짜무당은 또다시 굿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굿 구경을 했죠. 가짜무당은 마당에서도 또 펄쩍펄쩍 뛰었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이번엔 마당 구석에 있는 개구리가 보였어요. 개구리놈, 개가란놈! 무당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한쪽 구석에서 굿을 지켜보던 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쌀을 훔쳐간 걸 어떻게 알았지? 진짜 용한 무당인가 보네. 무당이 개구리놈, 개구리놈 하는 소리를 개가란놈, 개가란놈이라고 잘못 들었던 거예요. 도둑은 성씨가 개가였거든요. 무당은 굿을 끝내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밤 안에 도둑놈이 쌀을 돌려놓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날 밤 도둑은 자기가 훔친 쌀을 주인 집에 돌려놓고 가짜무당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제가 쌀을 훔친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가짜무당은 도둑이 찾아오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가짜무당은 떡을 한시로 쪄서 가지고 오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게 빌어주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도둑은 정말 떡을 한시로 쪄서 가지고 왔어요. 가짜무당은 마을의 복을 빌어주겠다며 찢어진 부채를 펴들고 펄쩍펄쩍 몇 번을 뛰었어요. 그리고 떡 세시로와 온갖 과일이며 곡식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재산날이 같은 양반과 농군 옛날 어느 마을에 지체 높은 양반댁이 있었어요. 양반 부부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다 높은 벼슬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주인 마님은 홀례를 하고 몇 달이 지나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았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만 하세요. 내가 당장 구해올게요. 집안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나저나 당신이 원하는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돼요.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아들을 낳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느덧 열 달이 지나고 아내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하시죠? 아니요. 서운하기는 왜 서운하겠어요? 건강하게 낳았으니 됐습니다.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요. 어서 몸조리나 잘하세요. 아내는 첫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또 딸을 낳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넷째는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아내는 아침마다 정한술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보약이며 음식들도 먹었어요. 주인 마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부엉일을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한여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마님,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농군내 마누라가 아들만 셋을 낳았다네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에 속속꽃을 가져다 입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구해올까요? 늙은 하녀의 말에 주인 마님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노파는 농군 아내에 속속꽃을 구해다 주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은 넷째 아기를 임신했어요. 여보, 이번엔 분명히 아들일 테니 두고 보세요. 아내는 태몽도 아들 꾸미고 부른 배의 모양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뻐했어요. 열 달이 지나고 아내는 넷째 아기를 낳았어요. 방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방에서 나오는 하녀를 보았어요. 그래, 아들을 낳았느냐? 하녀는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았냔 말이다! 저, 이번에도 딸을 낳으셨습니다. 남편은 딸을 낳았다는 말에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을 낳기 위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또 딸을 낳게 되자 아내도 섭섭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내와 남편 모두 이번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괴나리 보참을 짊어지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문 밖을 나섰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세상 구경이나 하고 올게요. 남편은 아내가 또 딸을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세상 구경을 하겠다며 길을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정말 또 딸을 낳았어요. 아내는 갓난아기를 보며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아들 하나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주인 마님이 슬퍼하고 있을 그때 바깥에서 늙은 하녀가 저녁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님 그러시다가 몸 상하세요 뭐라도 드셔야지요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딸만 다섯을 낳았소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소 하녀는 조심스럽게 주인 마님을 바라보았어요. 마님 저기 지난번에 제가 요 아랫마을에서 아들만 낳은 여자에 속속 꽃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 그랬었지 그 여자는 무슨 재주로 아들만 낳았다더냐.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집에서는 없는 살림에 아들만 줄줄이 다섯을 낳아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엊그제도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노파의 말에 주인 마님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노파는 주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농군 집 아들과 아기씨를 바꾸는 건 어떨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책임지고 말이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인 마님은 말없이 갓난아기 옆에 돈과 보석을 담은 보자기를 두고 일어났어요. 예, 마님. 아기씨가 고생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파는 아기를 안고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자 농군 집 아기를 안고 돌아왔어요. 주인 마님과 노파는 그 아기가 친자식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집 안에 있는 다른 하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온 남편도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잔치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조심해야지요. 괜히 부정타요. 아내의 말에 남편도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며 금지옥엽으로 키웠어요. 세월은 흘러 농군의 아들을 데려온 노파도 죽고 아들은 점점 자라 성인이 되었어요. 남편은 참한 색시를 알아보겠다며 이 마을 저 마을 교수들을 선보았어요. 참한 교수가 있다며 다녀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그만 가던 길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죽던 날 아랫마을 사는 농군도 죽고 말았어요. 두 집은 같은 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어머니, 참 이상해요. 저 아랫마을 농군이 죽은 것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아랫마을 농군의 딸도 윗집 대감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자던 아들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차려놓은 재물상과 상식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농군이었어요. 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똑같은 꿈을 꾸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죽은 농군이 왜 우리 집에 왔을까?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아들은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제삿밥도 못 드실 것 같다며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농군의 아들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들은 하인들을 시켜 제사상을 두 개 차리게 했어요. 한 상은 마루에 또 한 상은 안방에 차리게 했죠. 그날 밤 아들은 또 꿈을 꾸게 됐어요. 집 안으로 농군이 먼저 들어와서 마루에 차려진 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대감이 들어오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었지요. 아들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길러준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을 두 상 차려서 한 상은 마루에 한 상은 안방에 놓았대요. 꽤 많은 여자와 어리석은 장사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영리하고 꽤 많은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의 남편은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렸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어요. 아내 덕분에 밥 굶을 일은 없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장날이니까 장에 다녀올게요. 장에 가면 고기도 팔겠죠.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싸겠죠. 고기가 먹고 싶으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여자는 고기 파는 곳에 가보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 고기 구워 먹을 솥뚜껑이라도 먼저 사야겠다. 여자는 솥뚜껑을 사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에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솥뚜껑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고 있던 것을 내려서 질질 끌고 산을 내려갔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꽝 한 마리가 풀숲에 숨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 저 꽝을 잡으면 되겠구나. 여자는 가지고 있던 솥뚜껑으로 꽝을 잡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사꾼이 있었죠. 아니, 꽝을 저렇게 쉽게 잡을 수 있나? 어떻게 잡았는지 가까이 가서 봐야겠는데? 장사꾼은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자는 솥뚜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꽝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여자는 솥뚜껑을 들어서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잡았지요? 제가 무슨 재주로 꽝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솥뚜껑은 그냥 솥뚜껑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굴리면 꽝이 있는 곳으로 굴러가서 꽝을 잡는 솥뚜껑이죠. 정말이요?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봤어요. 봤지요? 장사꾼은 여자가 들고 있는 솥뚜껑이 탐났어요. 여보시오, 그 솥뚜껑을 나에게 팔 수 없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팔 수는 있지만 좀 비싸서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인데요? 논 서마지기는 줘야 팔 수 있어요. 장사꾼은 자기 집에 가서 논문서를 가지고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장사꾼은 논문서를 가지고 여자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논문서를 주고 솥뚜껑을 사갔지요. 이제 꽝을 잔뜩 잡아서 장에 내다 팔면 부자가 되겠지? 장사꾼은 여자가 알려준 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솥뚜껑을 굴렸어요. 그런데 꽝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굴렸나? 다시 해봐야겠다. 장사꾼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솥뚜껑을 굴렸어요. 하지만 꽝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화가 난 장사꾼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꽝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겠다. 이번엔 꽝이 있는 곳으로 잘 굴러가거라. 장사꾼은 솥뚜껑을 힘차게 굴렸어요. 그런데 솥뚜껑이 굴러가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장사꾼은 깨진 솥뚜껑을 들고 여자를 찾아갔지요. 여자는 남자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해놓고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며칠 동안 꿀맛 먹였어요. 그때 장사꾼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여자의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가짜 솥뚜껑을 논서마지기나 받고 팔았단 말이요? 당장 논문서를 내놓으시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우선 앉아서 이 떡이나 드세요.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하며 옆에 있던 강아지의 배를 꼭 눌렀어요. 그러자 강아지의 입에서 달콤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꿀을 찍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남자는 강아지 입에서 나온 꿀을 찍어 떡을 먹어보니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꿀침이 나오는 꿀강아지를 보니 또 탐이 났죠. 이 꿀강아지를 나에게 파시지요. 아니 이 귀한 강아지는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파세요. 여자는 고민을 하는 척하다가 장사꾼을 바라보았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에요. 논서마지기는 주셔야 해요. 장사꾼은 당장에 논문서를 가지고 오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 논문서를 가지고 왔죠. 이 논문서가 내 전 재산이요. 이제 그 강아지를 주시오. 남자는 꿀강아지를 사서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분이 좋은 남자는 집안에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떡 좀 만들어봐요. 내가 귀한 걸 사가지고 왔소. 아내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니 전 재산을 다 가져다가 똥강아지 한 마리 들고 와요? 컸을 데 없는 소리 말고 떡이나 하라고요. 아내는 화를 참으며 떡을 한시로 해서 들고 나왔어요. 남편은 소중하게 안고 있던 강아지를 내려놓더니 배를 꾹 눌렀어요. 그러자 강아지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왔죠. 이건 그냥 침이 아니라 꿀이요 꿀. 이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 꿀강아지요. 어서 이 꿀에다가 떡을 찍어 먹어보시오. 아내는 꿀강아지 입에서 나온 침을 찍어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달콤하기는커녕 역겨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게 꿀이란 말이에요? 당신이나 실컷 드세요. 아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꿀을 찍어 떡을 먹어보았죠. 이게 맛이 왜 이래? 강아지 배를 더 세게 눌러야 하나? 장사꾼은 강아지의 배를 꾹꾹 눌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꿀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장사꾼이 강아지의 배를 누르자 강아지는 그만 죽고 말았죠. 장사꾼은 죽은 강아지를 안고 여자를 찾아갔어요. 장사꾼이 다시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여자는 또 다른 방편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보, 그 장사꾼이 찾아오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병풍 앞에서 통곡을 하세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땅을 치며 고굴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당신 마누라 어디 갔습니까? 이 강아지가 꿀강아지라고? 이런 사기꾼이 있나? 지금 그 강아지가 문제요?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장사꾼은 여자가 죽었다는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멍하니 서서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은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찾는 신용을 했어요. 자가 어디 있지? 분명히 죽은 사람 살리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방구석에서 기다란 자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를 아내의 몸에 대고 재며 말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세 번을 외치자 죽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호들갑을 떨며 아내를 반겼어요. 여보, 정말 살아났구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장사꾼은 이 모습을 보자 그 자를 자기에게 팔라고 부탁했어요. 예, 그러지요. 이건 팔지 않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일도 있으니 팔겠습니다. 장사꾼은 이제 남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자에게 주고 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내가 정말 귀한 걸 사왔어. 이걸 보세요. 이 자는 죽은 것을 살리는 자라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멍청한 당신이 또 속았겠죠. 아니, 이 여자가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럼 저 죽은 강아지를 살려봐요. 장사꾼은 자를 들고 죽은 강아지를 재어보았어요. 이렇게 세 번을 외쳤지만 죽은 강아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꽝 잡는 솥뚜껑에 꿀강아지에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자라고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는 이렇게 소리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장사꾼은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고함산의 전설 옛날에 고헌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고 사냥도 하며 살았어요. 그 중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총각이 있었죠. 총각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굳은 일은 도맡아 할 정도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모여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가물어서 곡식들이 다 타죽게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고헌산에 있는 용샘에서 기우제를 지내곤 했어요. 기우제를 지내고 며칠이 지나면 정말 비가 내리곤 했거든요. 아이고, 기우제를 지내긴 지내야 할 텐데. 그 많은 음식들은 누가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험한 산에 풀이며 억새도 많이 자라 있을 텐데. 그리고 저기 곰집골에 가면 곰이 나올지 몰라요. 사람들은 기우제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총각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저, 걱정 마세요. 짐은 제가 지게에 지고 올라갈게요. 해마다 총각이 그렇게 애를 써서 어쩌누? 이렇게 해서 올해도 기우제를 지낼 음식들이며 도구들을 모두 총각이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을 사람들과 총각은 정성을 다해 3일 밤낮 동안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이 피를 주시네요,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겠어요. 하늘님도 감사하시고 기우제를 잘 지내게 만들어 준 우리 총각도 고맙네. 사람들은 마음 착한 총각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총각은 이렇게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무도 하고 남의 집 농사 일도 거들었지만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산골마을로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아래 벼랑에 가면 서기버섯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 바위는 너무 위험해서 버섯 따기가 좀 어렵겠네요. 총각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서기버섯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말에 뭐합니까? 오죽하면 시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김시습에 서기버섯이라는 시까지 들려주었어요. 불은 벼랑도 높아서 올라갈 엄두도 못 내는데 우레와 비 이 돌 위에 서기버섯 키워 꾸려 안쪽은 거칠거칠 바깥쪽은 매끈매끈. 개어다가 비벼대니 깨끗하게 종이 같네 양념하여 볶아 놓으니 달고도 향기 나서 입에 좋은 쇠곡인들 아름다움 당할 소냐. 먹고나자 재 모르게 속마음이 시원하니 그대가 송석 속의 배태함을 알겠도다. 이걸로서 배버리어 푸른 산에 서식하니 거하며 양함이 기와 채에 옮기었네. 10년 동안 틀린 행적 벌써 모두 잊고 나니 오장육부 가끔 나가 씻을 필요 없어라. 낯선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다들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 총각은 버섯을 딸 준비를 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보였어요. 여기구나. 여기를 내려가면 서기버섯이 많다고 했지. 총각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 돌 틈이며 바위에 서기버섯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총각은 밧줄로 자기 몸을 나무에 묶고 커다란 바위를 내려가며 버섯을 땄어요. 그런데 그 바위에는 키가 사람 만한 지네와 소뚜껑 만한 거미가 살고 있었어요. 총각이 버섯을 열심히 따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소뚜껑 만한 거미가 내려와서는 총각의 밧줄을 물어뜯는 게 아니겠어요? 건너편 산에서 나무를 하러 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된 마을 사람이 소리쳤어요. 여보게! 총각! 여보게! 고함을 있는 대로 쳐서 불러봤지만 총각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게! 여보게! 바로 그때 총각은 땀을 닦느라고 고개를 돌리다가 남자를 보았어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뭐라고 고함을 치는 것 같았죠. 남자는 총각이 고개를 돌리자 손짓을 하며 다시 고함을 쳤어요. 거미가 줄을 뜯고 있네! 이렇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위로 올렸어요. 그러자 총각은 위를 올려다 보았죠. 그랬더니 커다란 거미가 줄을 갉아먹어서 곧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총각은 바위 옆으로 몸을 피해서 나무를 붙잡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남자는 마음 착한 총각을 살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둘은 마을로 내려와서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서 총각이 살아날 수 있었다며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산을 고함을 질러서 총각을 살려낼 수 있었다며 고함산이라고 불렀대요. 불타는 집 옛날 바닷가 시골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늙고 병든 할머니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혼자서 죽어가겠지 불쌍한 내 신세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가 철양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바닷가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해마다 겨울이면 바다 위에서 열리는 축제였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신이 나서 축제를 즐겼어요. 얘들아 정말 신나고 재미있지? 우리 썰매 타러 갈래? 그럴까? 그럼 부모님께 썰매 타러 가겠다고 말씀드리자. 아이들은 썰매를 타러 나가고 어른들은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춤을 췄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흥이 올랐죠. 어두운 밤이 되자 음악과 노래 소리는 더 커졌어요.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에도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즐겁게 놀고 있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멀리 수평선 위에서 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런 일을 어쩌나 이제 곧 폭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칠 텐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이 뱃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어서 알려야 해. 할머니는 마을을 향해 소리쳤지만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랜 병석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힘을 내서 창문을 두드리며 더 큰 소리를 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곧 태풍이 불텐데 그럼 얼음은 파도에 부서지고 사람들은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될 거야. 할머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기어서 난로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집에 불을 붙여 침대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게야. 할머니는 방 안에 불을 지르고 있는 힘을 다해 집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지고 말았죠. 방 안에 불은 점점 더 커져서 창문이 깨지며 연기와 불꽃이 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축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불타는 할머니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기 좀 봐요. 불이 난 것 같아요. 어디? 저기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잖아요. 얼음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폭풍이 몰려왔어요. 먼 바다에서는 파도에 얼음이 깨지며 해일이 몰려오고 있었고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며 노느라고 먹구름을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다음날 할머니도 기운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를 구하시려고 집을 태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은 저희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살펴 주었고 예쁜 집도 다시 지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뱀이 된 왕자 옛날에 아주 행복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궁궐에는 임금과 왕비, 그리고 예쁜 아기 공주님이 살았죠. 임금과 왕비는 하나뿐인 공주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말았어요. 왕비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누구든지 왕비의 병을 고쳐보거라. 임금은 나라에 유능하단 의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의사들까지 모두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비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왕비는 그만 어린 공주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비가 떠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임금은 새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임금님,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새 왕비를 맞으시지요. 그런 말을 하려거든 물러나거라. 나는 새 왕비는 맞지 않을 것이다. 임금의 말에 신하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주를 보살피는 신여 중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못된 마녀였어요. 신여는 어린 공주를 대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했어요. 공주님, 공주님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공주님도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임금님도 왕비가 있어야겠죠? 저처럼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 왕비가 돼야 임금님도 공주님도 좋으실 텐데요. 공주는 친절한 신여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어요. 공주는 임금을 만날 때마다 새 왕비를 맞으시라고 계속 졸라댔어요. 아버지, 제 신여 중에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주의 말에 임금은 몇 날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네 말대로 그 신여를 왕비로 드리겠다. 하지만 너도 알고 있듯이 그 신여에게는 딸이 둘이나 있지 않느냐. 그 딸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나를 원망하거나 다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그럼요. 공주는 친절한 신여가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임금은 새 왕비를 맞아들이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공주는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 공주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로 소문이 났죠. 날마다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웃나라 왕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공주는 아름다워서 좋겠구나. 새 왕비는 공주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실 새 왕비가 데리고 온 딸들은 얼굴도 못생겼고 마음씨도 아주 고약했거든요. 새 왕비의 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은 나라에 모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청혼을 하러 찾아오지 않았죠. 흥! 공주에게는 날마다 왕자들이 청혼을 하러 오는데 우리 딸들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왕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질투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용감한 왕자가 공주를 찾아왔어요. 공주도 이 왕자를 좋아하게 되었죠. 저렇게 멋진 왕자가 내 딸에게 청혼을 했어야 하는데 공주를 좋아하다니. 두고 보거라. 내가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놓을 테니까. 새 왕비는 아주 못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임금은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이 안 계시자 새 왕비와 두 딸은 공주를 함부로 대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죠. 새 왕비는 이 틈을 타 길 잃은 왕자에게 마법을 걸어 커다란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왕자가 돌아오지 않자 공주는 슬픔에 잠겨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왕자님을 보낼 순 없어. 내가 숲에 가서 왕자님을 찾아야겠어. 공주는 왕자를 찾겠다며 숲으로 떠났어요. 새 왕비는 그런 공주를 감시하라며 자기의 큰딸을 함께 보냈죠. 두 아가씨는 숲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얘, 어디 가서 물 먹을 곳이라도 찾아봐. 공주가 한참을 찾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보였어요. 네가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해. 난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공주는 혼자서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세요. 보아하니 높으신 분 같은데.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사랑하는 왕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님, 울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흰 장미꽃이 한 송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 꽃을 꺾을 수 있다면 공주님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공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장미꽃을 찾으러 더 깊은 숲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새 왕비의 딸은 투덜거리며 공주의 뒤를 따라갔죠. 한참을 걷다 보니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꽃을 꺾으려고 하자 꽃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 어디 간 거야? 금방 여기 있었는데. 공주가 주위를 둘러보자 바위 틈 사이에서 꽃이 보였어요. 서둘러 바위로 다가가니 또다시 꽃이 보이지 않았죠.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찾아보니 이번엔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겠어요? 장미꽃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어요. 뒤따라오던 새 왕비의 딸은 공주를 부르며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공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공주는 흰 장미꽃을 쫓아서 깊고 험한 산길을 계속해서 걸었어요. 드디어 산 꼭대기 낭떠러지 옆에 꽃이 보였어요. 장미꽃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엔 사라지지 말아줘. 공주는 왕자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장미꽃을 잡았어요. 드디어 장미꽃을 꺾을 수 있게 되었죠. 공주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궁꽃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사나운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공주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공주를 위로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거라. 고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왕자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길을 잃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왕자를 찾을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겠느냐? 공주는 왕자를 찾을 수 있단 말에 다시 힘이 났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죠. 할아버지는 공주에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솥을 가지고 와서 그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 이제 기름이 끓고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흰 장미꽃을 이 기름솥 안에 넣어라. 공주는 아름다운 꽃을 기름솥에 넣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서 집어넣어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공주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할 수 없이 장미꽃을 기름솥 안에 넣었죠. 그러자 기름이 보글보글 거품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공주 곁으로 기어오고 있었어요. 공주는 너무 무서웠죠. 저 뱀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서 기름을 뱀에게 부어라. 공주는 덜덜 떨면서 기름솥을 들고 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뱀은 허물을 벗고 공주가 사랑하는 왕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왕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공주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산 아래의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보였어요. 자, 저기를 보아라. 궁궐의 신하가 말을 타고 오는구나. 임금님이 돌아오시는 것 같구나. 공주는 서둘러 궁궐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말고 좀 더 있으라고 했죠. 임금이 걱정할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왕자를 찾아준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어요. 다음 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검은 관을 들고 궁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들고 있는 저것은 무엇이지요? 세 왕비가 임금님께 공주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사람들은 관을 땅에 묶기 위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안 돼요, 어서 가야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궁궐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임금님이 칼을 꺼내며 세 왕비에게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공주의 죽음을 믿을 수 없으니 관을 열고 공주의 시신을 보이라고 하는구나. 임금님은 세 왕비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공주를 찾기 위해 진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고 계시네요. 저도 내려갈게요. 그래, 이 뱀의 허물을 가지고 가자. 공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언덕의 중간까지 내려갔어요. 세 왕비와 두 딸은 임금보다 먼저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뱀 허물을 저들에게 던지거라. 공주가 뱀 허물을 던지자 세 왕비와 두 딸은 소리를 지르며 징그러운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뒤를 이어 임금님과 신하들이 나타나서 공주를 찾고 있었죠. 이제 어서 가서 임금님을 만나거라. 공주는 왕자의 손을 잡고 임금님께로 뛰어갔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공주의 손을 마주잡았죠. 공주는 세 왕비와 두 딸들이 괴롭힌 일들이며 왕자가 뱀으로 변했던 일들, 그리고 숲에서 도와주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까지 모두 전했어요. 너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구나. 어서 가서 그분들을 찾아오거라. 신하들은 온 산을 뒤지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할 수 없이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상자에 담겨온 아기 옛날에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죠.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처녀였어요. 처녀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사람이라군. 나 혼자 남았구나. 누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녀는 날마다 굶주림과 외로움에 지치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처녀는 마을 냇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상자 같은데 어디서 떠내려왔을까? 처녀는 냇가에 떠 있는 상자를 긴 막대기로 끌어당겼어요. 상자를 보니 뚜껑에는 무슨 글씨 같기도 하고 무늬 같기도 한 것들이 써 있었죠. 상자 안에는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처럼 묵직했어요. 처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세상에 아기가 있네. 울지도 않네. 상자 안의 아기는 처녀를 보고 방실방실 웃고 있었어요. 아가야, 어디서 왔어? 내가 너무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널 보내주셨구나. 처녀는 아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기와 함께 살게 되자 외롭지 않았어요. 처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너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처녀는 아기의 부모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 상자가 냇가로 떠내려 왔으니까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야. 처녀는 아기가 담겨 왔던 상자에 아기를 올려서 등에 업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냇물을 따라 계속해서 걸었죠. 하루 이틀 사흘을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처녀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마을은 보이지 않고 날도 저물어 갔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아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이제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졌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녀가 불빛을 따라 걷다 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기와집 두 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 채는 빨간색 대문이었고 다른 한 채는 파란색 대문이었죠. 처녀는 양쪽을 번갈아 보다가 파란색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계십니까? 한참이 지나고 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을 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처녀를 바라보다가 등에 업혀있는 아기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뭐야? 이 밤중에 아기를 업고 찾아왔어? 여자는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처녀는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정말 못됐어요. 이 밤중에 아기와 함께 온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다시 나왔어요. 조용히 해요. 날도 어두우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나세요. 여자는 처녀를 데리고 작은 방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큰 방에 문이 열리더니 주인이 나왔어요. 누가 오셨나요? 주인은 점잖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녀는 주인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와 하룻밤 신세지려고 합니다. 주인은 아기라는 말을 듣자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화룩가에 앉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차려오라고 일렀죠.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그리고 그 아기도 내려놓으시고요. 처녀가 아기를 내려놓자 아기는 아장아장 걸어서 주인의 무릎에 앉아 방긋 웃었어요. 주인은 아기를 어루만지며 더 슬픈 얼굴을 했죠. 덕분에 잘 먹고 잘 쉴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슬픈 일이 있으세요? 화려하게 치장을 한 아내는 처녀의 말에 짜증을 냈어요. 아니, 남의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쉴 수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주인 남자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예, 나도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었지요. 아마 살아있다면 이 아이만큼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지요. 주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또 슬퍼하잖아요. 어서 가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나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처녀는 아기를 다시 상자에 태워 등에 짊어지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인 남자는 방에서 나와 처녀와 아기에게 인사를 했지요. 그러더니 아기가 앉아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아기의 부모를 찾아주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주인 남자는 처녀의 말을 듣자 다시 물었어요. 이 아기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냇물을 따라 한참을 내려간 곳의 마을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물을 깃고 있는데 상자가 떠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주인 남자는 갑자기 하인을 부르더니 앞집 빨간 대문에 살고 있는 형님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인은 뛰어나가서 앞집에 살고 있는 형님을 모셔왔죠. 형님, 이 상자를 잘 보십시오. 이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상자 같습니다. 형은 상자를 살펴보았어요. 여보시오, 이 상자에 뚜껑은 없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형은 하인을 시켜 자기 집에 있는 상자를 들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수건으로 살살 닦자 뚜껑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이 금으로 장식돼 있었죠. 하인이 형님의 집에서 가지고 온 상자와 아기가 담겨온 상자를 보니 정말 똑같은 것이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 여자는 사색이 돼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주인 남자는 무서운 얼굴로 여자를 노려보았어요. 그 여자는 주인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주인 남자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자 아기를 키우기 위해 데리고 왔던 유모였죠.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지극정성으로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인 남자는 유모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잘못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고 보니 당신의 사랑을 나 혼자만 받고 싶어서 아기를 냄물에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온 처녀에게 고마워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십시오. 처녀는 자기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았단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자는 처녀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아기와 떨어질 수가 없어서 유모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처녀는 주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미녀와 야수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상인이 있었어요. 상인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딸 셋을 혼자서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딸은 혼자 된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 몸치장만 했어요. 하지만 셋째 딸 베일은 항상 아버지를 도와주고 걱정하는 딸이었죠. 요즘 장사가 계속 안 되고 있으니 어떡하나 그 많던 재산도 이제 남은 것이 없고 산너머 마을에 빌려줬던 돈이라도 받으러 다녀와야겠구나. 딸들은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아버지 돌아오실 때 선물 사다 주셔야 해요. 좋은 옷감과 반지 그리고 목걸이를 사오세요.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졸라댔어요. 그래 알겠다. 벨은 무엇을 사다 줄까? 저는 장미꽃이면 돼요. 아버지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산을 넘어 먼 마을로 길을 떠났어요. 다행히 빌려준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산속에서 도둑을 만났지 뭐예요. 받은 돈은 물론이고 타고 갔던 말과 다른 물건들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남은 게 없네. 집에 돌아가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아버지는 터벅터벅 정신없이 걸었어요. 어느덧 해는 지고 주위는 어두워져 갔지요. 여기가 어디야. 큰일 났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아버지는 겁이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산짐승이라도 만나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때 커다란 나무 뒤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불빛을 따라가 보았어요. 이 깊은 산속에 궁궐같은 집이 있었네. 배고프고 지친 아버지는 집으로 가까이 가보았어요. 대문도 열려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은 없었어요. 커다란 집에는 문도 많았어요. 아버지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첫 번째 방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부엌이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방안 가득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배도 고픈데 우선 먹어야겠다. 아버지는 차려진 음식들을 허겁지겁 모두 먹었어요. 어휴, 이제 살 것 같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닫혀있는 다른 방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방에는 화려하고 깨끗한 침대가 놓여있었죠. 배가 부르니까, 어휴, 졸립구나. 여기서 한잠 자야겠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나가보니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새롭게 또 차려져 있었죠. 아침을 먹고 난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정원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있었어요. 꽃향기를 맡으며 정원을 걷다보니 셋째 딸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베리,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장미를 가져다 줄까? 아버지는 장미꽃들이 모여있는 화단에서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빨갛고 탐스러운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죠. 이 꽃이 좋겠네. 우리 베리 좋아하겠지? 아버지가 장미꽃을 꺾었어요. 그러자 정원이 흔들리고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리는 거지? 아버지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그때 땅이 흔들리더니 무서운 야수가 나타나서 화를 냈어요.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내 소중한 장미를 훔쳐가려고 하다니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야수가 이렇게 소리치자 아버지는 벌벌 떨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했어요. 내가 널 살려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예, 무엇이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야수는 베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베를 내 아내로 삼겠다.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벨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버지, 어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벨이 인사를 하는데도 아버지는 대답도 않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울기만 하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얘야, 내가 미쳤나보다. 어떻게 너를 그 야수에게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야수와 있었던 일들을 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야수에게 갈게요. 다음날, 아버지는 벨과 함께 야수가 살고 있는 숲속 궁궐로 갔어요. 궁궐에 들어가자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돼 있었죠. 아버지는 벨과 함께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겨진 벨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방들은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무도 없나? 아무도 안 계세요? 벨이 소리쳐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죠. 분명히 야수가 있다고 했는데 벨은 아무도 없는 궁궐에서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게 준비돼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벨은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더니 커다랗고 무서운 야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벨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죠. 겁내지 말아요. 그냥 이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어요? 야수의 말에 벨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야수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아침 시간에만 벨을 만나러 올 뿐 궁궐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시간이 지나자 벨은 야수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어느덧 벨이 야수의 궁궐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벨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걱정도 되고 너무 보고 싶어요. 벨은 이틀 후 꼭 돌아오겠단 약속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벨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야수는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친절하고 잘 대해줘요. 아버지는 잘 지낸단 말에 안심했지만 두 언니들은 벨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어요. 뭐야?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야? 언니, 아까 들으니까 벨이 내일 꼭 돌아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두 언니는 벨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고 애원했죠. 착한 벨은 언니들의 부탁에 할 수 없이 하룻밤을 더 자고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3일이 지나고 벨은 야수의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나요? 미안해요. 벨은 궁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야수를 찾아봤지만 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벨은 정원으로 나가서 다시 야수를 찾아보았어요. 한참을 찾다 보니 장미정원 한구석에 야수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벨은 너무 놀라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당신이 죽은 건가요? 오늘 당신께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겠다고요. 벨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수의 흉측한 모습은 사라지고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이 눈을 뜨고 벨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왕자는 마법에 걸려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내 마법은 풀리게 돼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고마워요. 야수가 마법에서 풀리게 되자 궁궐의 모든 신하들과 하녀들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벨과 멋진 왕자님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윗감을 찾은 마법사 옛날 어느 마을에 마법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 말고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더위에 지친 마법사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목욕을 하면 좀 시원할까? 마법사는 개울가에 가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때 개울 돌다리를 뛰어넘고 있던 생쥐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마법사는 허우적거리는 생쥐를 보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 말거라. 마법사는 생쥐를 잡아서 물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생쥐는 가지 않고 마법사가 벗어놓은 옷 위에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마법사는 귀여운 생쥐를 살펴보다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아내가 생각났죠. 그래서 마법을 부려 생쥐를 예쁜 여자아이로 변하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생쥐는 기다렸단 듯이 마법사를 따라갔어요. 여자아이를 본 아내는 기뻐하며 반겼어요. 여보, 웬 나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이제 우리 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길러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는 처녀가 되었어요. 부부는 아이에게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주고 싶었죠. 얘야, 이제 너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신랑감이면 좋겠느냐? 글쎄요, 부모님께서 정해주세요. 한참을 생각하던 마법사는 좋은 신랑감이 생각났어요. 얘야, 내 생각에는 저기 밝게 빛나는 해님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 해님은 너무 뜨거워서 싫어요. 가까이 다가갔다가 제가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법사는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다시 해님을 보며 물어보았어요. 해님, 당신보다 힘이 센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제 딸의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해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해 주었어요. 나보다 힘이 센 것이 있죠. 바로 구름이죠. 나는 구름이 덮어버리고 나면 보이지 않거든요. 마법사는 해님의 말을 듣고 구름을 찾아가서 자기 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구름은 너무 어두워서 싫어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무섭잖아요. 그러자 마법사는 다시 구름에게 물었어요. 구름님, 나는 사위감을 찾고 있어요. 당신보다 힘이 센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나보다 힘이 센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난 금방 밀려나거든요. 마법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바람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람에게 청혼을 했죠. 당신 딸도 나와 함께 결혼하겠다고 했습니까? 당신 딸이 나를 좋다고 하면 난 결혼하겠소. 바람이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마법사는 기분이 좋았어요. 얘야, 너만 좋다면 바람님이 너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구나. 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저 힘센 바람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버지, 힘센 바람은 좋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제가 날아가면 어쩌죠? 그리고 바람은 변덕스럽잖아요. 저는 바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마법사는 할 수 없이 다시 바람에게 다가갔어요. 바람님, 정말 미안해요. 제 딸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군요. 혹시 당신만큼 힘이 센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음, 저기 높은 산이 보이지요. 그 산은 나보다 힘이 세지요.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마법사는 바람의 말을 듣고 다시 딸에게 물었어요. 저 높은 산은 네 신랑감으로 좋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 산은 너무 높고 커다랗잖아요.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저 산을 다 만나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한참을 고민하던 마법사는 다시 산에게 다가갔어요. 산님, 저는 제 딸의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당신만큼 힘이 센 것을 알고 있나요? 산은 마법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음, 나보다 힘이 센 것이 있지. 정말입니까? 세상에 당신보다 힘이 센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쥐네. 생쥐가 이빨로 나를 조금씩 갉아서 파버리면 산은 무너지고 말지. 마법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산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주었죠. 그러자 딸은 기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생쥐 신랑감을 찾아봐요. 마법사는 사람으로 변신시켰던 딸을 원래의 모습인 생쥐로 되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멋진 생쥐를 찾아서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